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달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50대 남성이 고독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대구에서 183명 그러니까 이틀에 한 명꼴로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고독사 증가율을 살펴보면요. 대구 지역의 고독사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카다 뉴스에서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사무처장님 이틀에 한 명꼴로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그 통계 참 대단히 무섭고 충격적입니다. 일단 고독사가 어떤 건지 좀 정의부터 내려주실까요? 네 고독사는 단어는 이제 생소한 단어가 아닌데요. 언론에서도 예전부터 고독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고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 관련법은 시행된 지 불과 3년 짧은 시간밖에 안 되질 않거든요. 이 고독사 2021년 4월에 시행된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약칭으로 고독사 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방법에 근거해서 고독사 정의를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홀로 사시는 분 두 번째가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하시고 마지막이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방치된 상태로서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현행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듣고 나니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실제로는 주변과 단절된 생활을 하셨다가 이 시신이 금방 발견됐다면 그게 고독사가 아닌 건지 이 기준이 참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독사는 그동안 법과 제도가 대단히 미흡하다 보니까 2021년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통계 없는 죽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고독사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도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고독사 예방법에 의하면 고독사 기준은 1인 가구이고 주거지 내에 홀로 사망해야 되고 또 시신이 부패할 정도로 상당 부분 방치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고독사라는 것이 고립된 삶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은 죽은 지 3일, 5일, 심지어 7일 이렇게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 고독사의 어떤 상태에서 죽음의 어떤 시신이 부패이 되는 정도의 판단은 굉장히 있거든요. 또 시신이 발견 시점도 앞서 얘기했듯이 제각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계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고독사 같은 경우에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매나 또 거동을 못해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고독사가 있거든요. 이 같은 어떤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고독사의 기준과 범위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기준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출발 자체도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고독사 관련 통계가 최소한의 통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대구 지역의 고독사 현황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고독사 사망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서 2022년에 이어서 2024년 두 차례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고독사에 대한 정책 근거인 통계 자료가 없다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복지부도 인식했다는 거죠. 이 조사에 의하면 대구는 2017년 85명에서 2023년 183명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2배 이상 증가를 한 상태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2년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기간인데요. 이때 대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9.9%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대구가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그런데 2024년 조사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14.9% 특광역시 중에 가장 높았고요.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17리가 광역시도 중에는 세 번째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는 3배가량 높은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대구가 3배나 높다. 이거 굉장히 놀랄만한 수치인데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이 대구에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대구의 고독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조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조사했을 거잖아요. 왜 대구의 고독사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했는지 저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고독사는 복합적인 원인이 압축된 결과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인데요. 하루에 대구 같으면 1.8명이 자살하고 있고 이틀에 한 명꼴로 고독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 사이가 붕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신호를 알리는 수치라고 보여지는데요. 대구만 1인 가구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또 고립 가구가 특별히 대구가 많다는 통계도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고독사 발굴에 민과 간이 좀 등한시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조여오는 압박과 고립 등으로 고독사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회 문제에 반응하는 대구시아 국외구군의 지자체의 반응이 좀 느린 것은 아닌가. 이건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정책 당국에서 두리뭉실하게 해명할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이번 기회에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독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언론이나 행정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노출되지 않은 채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2024년 대구 고독사가 183명으로 이틀에 한 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독사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 자료를 토대로 고독사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료를 추출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고독사 발생 전후로의 행정에서 개인별 사례 분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동안 행정에서 사례 관리를 해왔는지 또 언론이 설령 이걸 알아서 추적을 하더라도 행정에서 제공하는 일부 자료만을 갖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개별 고독사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행정에서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일쑤여서 이 처방도 사실상 좀 두리뭉실하게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독사 사례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또 원인도 파악할 수 있고 대책도 세울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고독사도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고독사는 가족, 친집, 이웃과의 단절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고독사의 어떤 사회적 고려비의 이유가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 급증 이런 것도 있겠지만 빈부 격차나 사회 불평등 심화되는 부분 또 지역 공동체의 붕괴 이런 어떤 사회 경제적 이유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4년 보건복지 통계를 보면 남성이 84%로 차지해서 여성보다 5배 이상 고독사 비중이 높았고요. 또 50대, 60대의 고독사가 전체의 54%가 되고요. 또 주택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48%고 또 자살이 14% 조사되어서 성별과 연령별로 다양한 이유가 원인이 되어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고립 상태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또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회적 고립도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이 3명 중에 1명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회적 고립도가 어느 한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청년 고립사도 발생한다고요. 네, 특히 청년 고립사는 다른 연령대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 고독사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가 2019년에 1.9%에서 2023년에 1.2%로 줄었고요. 또 30대는 5.7%에서 4.6%로 준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대와 30대의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이 20대는 71.7% 그리고 30대는 51%를 차지해서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20대와 30대의 고독사 예방은 반드시 자살 예방 정책과 연계해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을 보면요.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50대 남성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지내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포함돼 있었지만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었는지 자칫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독사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서 이 고독사 조례도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대구시도 2020년 12월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대구 구군도 모두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대구 조례는 일반적인 내용을 쭉 나열하는 좀 평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정책과 제도가 매우 아쉽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효과가 미비하다면 미비한 이유가 조례가 부실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정책을 좀 재검토해서 대구시의 고독사 예방 정책의 한계를 지금이라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인지는 몰라도 대구시가 매년에 우리가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도 수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핵심 사업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쭉 하고 있지만 충분한 다양한 이런 어떤 여러 사업들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특광역시 중 가장 가파르게 고독사 증가한 이유, 원인 이런 찾는 노력이 지금 시급해 보이는 것이 지금 대구시의 현실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초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